올해 연말이면 레벨 3 단계 자율주행차를 도로 곳곳에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. 비상실을 제외하면 운전대를 손으로 잡고 있지 않아도 저절로 주행이 가능해지는 건데요. 자율주행 속도 또한 상향될 것으로 보여 실제 사용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효진 기자입니다. 현대차 그룹이 올해 말 대형 세단 G90의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합니다. 해당 모델은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돼 레벨 3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. 레벨 2까지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레벨 3는 운전자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단계입니다. 현대차는 레벨 3 G90의 자율주행 속도 또한 60km per hour에서 80km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G90의 자율주행 최고 속도가 올라가면 자율주행 사용 도로와 이용 횟수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. 전국 고속도로와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제한속도 내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. 다만 기술 개발을 통한 안전 문제 해결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. 자율주행 차 같은 경우는 2단계, 3단계, 4단계까지도 안전하지는 않다. 속도에 따라서 또 아니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전자파라든가 아니면 알고리즘이라든가 센서의 영향에 따라서 잘못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.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아직까지는 좀 취약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한편 현대자동차는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현대차 3분기 매출액은 37조 7,05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0.6% 늘어난 반면 영업이익은 1조 5,518억 원으로 작년보다 3.4% 줄었습니다. 3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이 1년 전보다 15.6% 늘었고 최근 발표한 세타2 GDI 엔진에 대한 품질 비용 추가 반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.